점프할때마다 이렇게 블럭이 바뀌는거 크으으아이 기가 막히는구만 스팀게임에서나 볼법함 뭔가 어딘가에 스팀게임에서 볼법함 그게 뭐야 아 여기서 요렇게 들어 그게 뭐야 아이고 어허허허 야아 맵 기가 막힌다 이게 이제 엔스테이지겠죠? 겁내시운 단계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겁내시운 단계고 이 사람 이제 흡파합니다 자 요것도 어떤 기믹이 있지? 으어어 아 시간 시간 아 오케오케오케 밟아서 빠르게 어허허허허허 와 이거 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바로 저기로 넘어가야되는거야? 멈추지않고 가서 요거 밟고 넘어가야되나본데? 아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거네 멈추지않고 파쿠르를 깨라 그래야 넌 이 블록을 밟을 수 있다 죽었다 넌 이제 그런 뜻인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냥 가면 아웃이죠 그냥 가면 아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되는거야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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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이구 아 이게 뭐냐 이게 아 심상치않네 이거 이렇게 가는게 맞아? 아 맞네 맞네 아 또 검은색은 밟을 수 없음 이거 이제 아예 블록을 생성할 생각은 없구만 이거 끝에 하나 뭐야 이거 엄청 기네 이거 실패하면은 기다려야되네 이거 실패에액 아 리셋하면은 그냥 바로 리셋된다 오 괜찮 오오오오헤헤헤헤헤헤헤 오 이거 센스쟁이 와아 이거 뭐야 이거 없는 신기해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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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딧! 지! 어떻게 성공했지?! 헉 어, 다음에 합시다 야, 맵 기가 막혔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